이번 시간에는 npm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npm은 Node.js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해주는 일종의 앱스토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npm을 설치할 때는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까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사이트가 Node.js.oils라고 하는 Node.js 홈페이지에 와 있고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버전이 있는데 10.8s라고 되어 있는 저것은 안정화된 버전 그리고 Curre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을 까셔도 되고 안정적인 걸 까셔도 됩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윈도우건 맥이건 뭐건 간에 그러면 이제 그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에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윈도우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npm을 설치하는 방법이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뜰 겁니다. 거기다가 cmd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무섭게 생긴 프로그램이 하나 뜰 거예요. 저 프로그램은 뭐냐면 cmd의 약자인데, cmd도 명령어거든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명령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말로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pm을 잘 설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npm-v라고 했을 때 숫자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Node.js와 npm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스포트라이트를 키시고요. 거기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생긴 껌껌한 프로그램이 뜰 거거든요. 하얀색일 수도 있어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npm-v라고 입력하시면 숫자가 나올 건데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잘 설치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npm을 이용해서 Create React App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요. npm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마이.org라고 하는 지식지도 사이트에 오시면 제가 만든 npm-one 수업이 있을 거예요. npm-one 수업을 보시면 npm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reate React Ap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두 개가 갈라집니다. 저는 npm을 이용해서 바로 Create React App을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mpx라는 도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mpx는 이따가 뒤에서 좀 살펴보고 npm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npm에게 인스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컴퓨터 어디에서든지 실행할 수 있게. 그게 바로 마이너스 g라는 옵션입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글로벌의 액자거든요. 컴퓨터 어디에서든지 실행할 수 있게 돼요. Create React App 이렇게 하게 되면 npm에게 Create React App을 설치해줘 라고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진행이 되는데 실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권한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이 액세스 이런 에러가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sudo를 붙여서 똑같은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sudo npm install create react app 그러면 여러분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실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reate React App-V를 입력하시면 우리가 설치한 프로그램의 버전이 나오거든요. 저는 3.3.0을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설치가 잘 되셨으면 된 겁니다. 그리고 공식 메뉴얼을 보시면 mpx를 이용해서 설치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mpx create react app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mpm과 mpx의 차이는 mpm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mpx는 이 Create React App이라는 프로그램을 임시로 설치해서 딱 한 번만 실행시키고 못 지우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컴퓨터의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실행할 때마다 다운로드를 새로 받기 때문에 항상 최신 상태이다. 라는 것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mpx를 강조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신 버전의 Create React 앱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mpx를 권장하는 것이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수업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mpm으로 Create React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mpx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별도의 컨텐츠를 또 아티클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